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녁 일정을 먼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7시에 민주당 고양시의 지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민주시민정치학교의 발제자로 참석하는데요. 대략 주제는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팬덤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양행시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편하게 참석 부탁드리고요. 현재 노무현시민학교에서 노동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방금 전 속보가 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는데 다만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축하한다 나라는 개판에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술파티하는 국민의 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재미지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서 또 후폭풍이 거세진 상황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논란의 일파만파 커졌고 YTN까지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미 기사를 지워도 늦었다는 거고요. 이게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짓입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애초에 술 없는 연찬을 하더니 뒤풀에서 저러고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감사 인사한 거다. 노래 권유에 거부할 수 없어서 응한 거고 여야를 떠나 관례적인 일인데 알면서 정치 공세는 유감이다. 이걸 해명이랍시고 했네요. 이러니 당연히 황당하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래놓고 당내 갈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게다가 장재현 씨가 뜨자 스타는 다르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착 10여 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참 잘들하는 짓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쌓여있는 현안들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모양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27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64% 동률로 나왔네요. 갤럽 결과인데요. 다시 오르나 싶더니 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장모는 장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관련 2심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아직 멀었다. 동업자들은 전부 구속인데 혼자만 무죄였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구속수사해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4억 9천이 웬 말이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연차 안에서 수란판 하셨더라 아마 또 통제가 안되는 집단이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차유람의 배우자 이지성 작가가 소위 말하는 얼평을 해서 엄청난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거기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는 게 딱 지금 그 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틀린 말 하나 없다며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지성 작가의 발언 논란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기에 여기에 차유람 씨가 들어가서 4인방을 만들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고 이런 발언을 심지어 공개적으로 해서 엄청난 역풍을 부른 거죠. 보수 정당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아버지 이미지라는 건데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성을 포장지 취급한다. 참 가지가지 한다. 어쩜 다 저 모양이냐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배현진 나경원 씨도 불쾌감을 드러냈네요. 배현진 의원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을 하냐 라고 꼬집었고요. 나경원 씨도 저런 접근이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한 거죠. 그런데 배현진 나경원 씨야말로 국민의힘의 꼰대 정당 이미지를 가속화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후로도 이지성 작가는 농담으로 한 말이다.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거다. 발언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이런 글까지 썼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글을 다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한 상황이고요. 논란이 거세지니 차요일함 씨도 공개적으로 사과의 목소리를 냈네요. 당연히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윤희숙 씨는 친구들이 왜 자기는 4인방에 못 끼냐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외모 비교하는 건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그냥 국민의힘 했구나. 이런 반응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최근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문화재청의 해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복을 홍보한다던 문화재청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지적한 거죠. 애초에 일본 브랜드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논란이 커지자 보고코리아는 화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 거세진 상황이고요. 최근 문화재청장은 규정을 강화하겠다. 청와대 활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했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